죽어라! 천정내열 됐거죠? 천정내열 아... 뭐가 이렇게 안나오지? 쓸만한게 나와야 뭘 하든 말든 하는데 카수인좀 나와라 이제 타오리산이 3턴 사는데 뚜루와드 어 힐 뚜루와드 좋구요 뚜루와드 아 칼날 부채 자 뭐가 나오나요? 죽군 어차피 포칼 쓸일 없으니까 아이고 잘못했다 어차피 포칼 쓸일 없으니까 아 아 타오리산이 세잘데기 없는 것만 줄이고 있네 점쟁아 좀 나와줘 점쟁아 아 와아 나 진짜 비셈까지 와아 씨 저걸 내는게 아니었는데 어? 아 저걸 내는게 아니었는데 아 씨 수 왔다.x4 왔다.x3 왔다.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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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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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카드를 뽑아라 아하 아하 자 그거 하나 썼으니까 여기서 뭐 킬각이 나오진 않을 거야 짠 아 요거 칠걸 아 저거 힐 짱이 나는데 아 쓰잘데기 없는 타네 암살 하나 때려 볼까 어머나 정신이 드세요 아이야 아이야 어머나 나루에비까지 잠깐만 야야야야 이건 아닌데 잠깐만 일단 죽여 일단 죽이고 너 올라가 있어 이렇게 하고 다음 턴 빵빵빵 태우면 되잖아 아 죽음 아 죽음 산 아 잠깐만 어머나 펜쌤 걸 배장 잠깐만 어머나 비쌤 소멸 소멸 그렇지 카드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카드가 거의 없어요 아하 빛의 이름으로 빛의 이름으로 아니 에너스 아 하 다친사람 있나요 음 정정 아 어쒸 으 아 태우방 하 웃음 이번 기회에 과거의 행시를 돌아보도록 하세요 빛의 이름으로 빛의 이름으로 쭉 데미지까지 들어갔잖아 오케이 숨통을 끊어주지 내가 이겼어 인마 내가 이겼다고 발라버렸다 발라버렸어 그렇다 야 예스 자 친구 추가 한번 해주고요 호호호호 비웃어줍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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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루랄라 비웃어줍시다 등 뒤를 조심해 웃어 웃어 웃어요 우리 모두 웃어요 웃어봅시다 웃어 웃어 웃어봅시다 15등급까지만 할까 그냥 아 비밀지기 뒤태지기 안녕 뒤태지기야 반가워 아 비밀 아 비밀을 두개 뭐지 저 비밀 일단은 엎드려 느낌인데 자 카드 줄게 카드 줄게 카드 가져 일단 참이 아니고 엎드려 혹은 안갚음인데 자 카드 줄게 너 아 병력수집 아 좋아요 좋아요 어 경쟁심 좋아 좋아 다 박아봐 다 박아 임마 아 신성아 다 박아 그냥 다 안 박아? 양폭탄이 있어놔 양폭탄이 있어놔 아 지는거 악폭탄이 있어놔 그렇다 아 아 아 아 아 지폴 아 아 아 아 아 암살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. 비비를 더 뽑아줘야되나.. 그래.. 앙갚음을.. 야아 좋다 좋아 좋아요 괜찮다.. 아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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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